헐리우드 톱배우 브래드 피트가 안젤리나 졸리와 이혼 7년 만에 여자친구이자 보석 디자이너 이네스 드라몬과 공식 석상에 참석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세계적인 문화예술 시상식, 2023 라크마 아트필름 갈라의 모습을 드러낸 건데요. 현재 여자친구 이네스는 미국의 유명 주얼리 브랜드의 부사장으로 피트보다 27살이 어린데요. 매체에 따르면 브래드 피트는 한시도 여자친구의 곁을 떠나지 않으며 애정을 과시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U2의 보노 콘서트에 목격되며 열애설이 불거졌는데 이번처럼 함께 공개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건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